카드 두 잔을 면허 시킵니다. 기도가 나서 아니 근데 기도랑 기도랑 일진 광풍 의심 수리가 밀팅 광풍 선명한 락아블린 수리가운 광풍 미라손 웬 미라손 주민 상빈 윽 amb 무라초들이 동 local 파ỗ터 cej 의심 lo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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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육체 쇠양 기도 후 충돌 강타. 답이 없네. 육체 쇠양이라도 쓸 걸 그랬나. 마음의 옷을 플러스 쓴 데다가 다 쓴 거 가져가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살검. 말살검. 보호 2개. 보호 2개나 필요 없으니까 하나 지울까. 보호 2개. 아 근데 보호는 어차피 보존일 것 같으면은 별로 헨드 안 꼬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꼬는 건 꼬는 거지. 뭐 그래도 꼬는 건 꼬는 거지. 뭘 지우지. 눈. 눈물 거리다. 보호 2개. 보호 2개. 보호 2개. 보호 2개. 보호 2개. 보호 2개. 강력하구나 회전 전투 참가 장법 회전 전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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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방어 먹낸 놔처 강림이 너무 부려 도박군 데우스 전지 미라손 있으니까 어떻게 전지 쓸 수도 있겠지 그만둬 첨탑의 방패의 특수 능력으로 디펙트의 체력이 연이 되면 어둠아 랜선으로 연결된 중과로의 정신까지 타바를 거야 부탁이야 죽지마 디펙트 다음 화 디펙트 죽자 디펙트에게 죽지말라니 걔는 죽는 것밖에 못하는데 대 첨탑왕 전지전지 전지전지 맘에오사 숭배 덱이 좀 조잡하긴 하네 덱이 좀 조잡하긴 하네 젖이나 이런거 다 필요 없는데 마술 칼날도 필요 없고 탄도라가 준건데 어쩌겠어 탄도라가 준건데 도박 칩에다가 부채까지 나오네요 도박 칩에다가 부채까지 나오네요 엘리트의 수면은 크니 참겠다 엘리트 하나 더 잡자 아 스포지 버릇이 큰일났다 뭐 금방 전지균이 나왔나 전지균 때 약간 쓰는 거 재밌어가지고 교훈 헐 헐 헐 어떡하지 날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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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무의미한 한턴이었어 흠 백 백 헐 일단 패고본다 교훈은 봐야 될거 아냐 X번이라고 써있으니까 도저히 데미지 가늠이 안되네 아까 구였지 다마루 현실지배 현실지배 말살검 응 아네 뭐 강화지? 강화할거 있나? 전지? 피도 없는데 잠이나 자자 울화사색이 답이다 울화사색이 답이다 전지천신 전천 전지천 숭배는 남겨넣어도 되겠지 아 구호사럼 저것도 쓸모가 없는데 쒸쒸쒸 에다가 숭배 졌지 아 방금 강림 90 딜 천신뿔은 좀 또 천신 일진 2장 넣었으니까 딴 거 넣기는 좀 그렇고 일진대로 가자 더 넣을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사코덱 가는 게 낫지 않나 투월 마렵긴 하다 혹시 어디가서 뭐 하는지 아 아 아 아 아 아 교븐빨 급속 교븐빨 급속 음... 교븐빨 급속 교븐빨 급속 교븐빨 급속 전지교수 두 번 될까요? 되나? 될 것 같기도 하고 교븐빨 아니 한놈한테는 안되 한놈한테는 안되고 두놈이 있으면 되나? 두놈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두놈이 이제잡을 수있나? 전지로 템포 빠르게 가져가면 잡을 수 있겠지? 아... 네 전지 에헤이 뭐야 어떻게 쐈어 어떻게 쐈어 이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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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퀴즈 퀴즈 숭백 딜이나 잘 나올란가 괜히 안 들여놔 안돼 크으 이거지 채식이 들어왔다 기업뿐이 섭이 되어있는 와우 시험두비 딜뽕 날살거 날살걸 복복성 복복성은 이제 성공하냐 전지전지 마요마요 보호 저거 없이자 밈이 되어영원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복시래요 말살검 오우야 교분 봐야되는데 죽여버렸다 요행도 수리검 부채 생각하면은 때리는게 다치고 숭백 숭백 사색까지 쓰고싶은데 숭배 하하 체크 다치고 딜 안 나오는 거고 아이 마술 칼날 쓸 수가 없네 말살검 가져와 칠셋 펠들 아 말살하고 싶다 아까 라그네로크 넣는 게 낫스 아 말살 투월 좀 줘요 아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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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교분 천신 아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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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게 아니구나 뭔 소리야 띈식 천신단식 치약단식 드로우 없는데 드로우는 끝까지 안주네 드로우 포션이라도 사가는게 좋겠다 음 뭐 제거하지 보호 숭배 와 구한샘 흠 미래의 예제요 미래의 예제 본전 아닌가 아 말살 아 말살 손패낸 본전이어도 한장 스워치할 수는 있지 전지 전지 두장 나와서 빡쳤을 때 예제를 올릴 수 있다 하하 아이고 내 전지 소식 소식 보컨 죄송합니다 km closest 오 예지 카드 아님 추월 없으니까 빡사네 아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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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는 뭐하는 여자야 아 아 마음의 옷을 아직 하나도 안 썼어 아센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짜리 말살건. 기껏 말살건 만들어놓고 쓰지는 않는 평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산을 잘 못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숭배 드디어 보존붙였다. 알트로 푸니까 이거 수비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하이구 휘갈게임. 전지 어디에 쓰지? 전지 어디에 쓰지? 보고 지울 때 쓸까? 하이구 휘갈게. 후추가가 돼요. 그냥 말살건 꺼내도 할 것 같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젠장. 야 이거. 킬각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겠는데? 나오네. 어 접수. 교훈각 못 받은 킬각이라서. 경각각. 추월 드디어 마참내. 바이말리. 그냥 철회에서 성공. 뭐. 따로 강화. 지울 거 있나? 보호까지 지어줍니다. 보호는 근데. 보존이니까 뭐 냅둬도 되지 않나? 어차피 핸드에서 안 쓰면. 드루 막아서 짜증나긴 하겠지만. 산진 교훈각. 산진 교훈각. 에이. 추월 두 번 쓸걸. 한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신 써도 금연 안 써도 금연일거 같은데 안쓰는게 낫겠지. 드로도 없는데 코스트가 나오는구나. 아이고 추워라. 왜 여기서 빠지니. 진짜 미래의 예지각이었던게 아닐까. 4색 빠지면 사용한 카드 사용할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손절 더블이냐 할 것 같은데. 추월 없는게 하니다. 추월을 한번밖에 못쓰게. 한글자막 by 박진희 그냥 수월로 들어오다 더 볼걸 그랬나 생각보다 많이 단단하네 간다 날 살고 아 몇대 때리고 싶어 1코 90딜 카드 심지어 방호도 60까지 준 아니다 강림 270딜 270딜 60방호 1코스트 공격하네 말 살고 쓰릉 복시리 복수는 언제 성공하냐 복복성 심장 허어접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